안녕하세요. 마더통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종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06학년도 9월 모평 나영 18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시그마 k 는 1부터 k-1, k 플러스 2의 값을 구하래요. 그러니까 계산 문제죠. 여러분 시그마 계산은요. 진짜 많이 해보셔야 돼요. 그래야 계산이 빨라지고 그래야 어려운 문제를 우리 풀 때. 계산 가지고 막히면 어려운 문제는 못 풀잖아요. 그래서 계산 문제고요.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. 주의해야 되는 거 딱 하나. 시그마가 지금 안에서 뭘로 연결이 돼 있어요? 곱으로 연결이 돼 있죠. 시그마 안에 곱하기를 따로따로 계산하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야. k제곱 선생님 6분에 너무 힘든데요? 하셔야 돼요. 시그마 k, 시그마 k제곱, k세제곱 이거에 있어서 귀찮아하시면 안 되는 거야. 지금 특히나 곱으로 연결돼 있는데 얘가 귀찮다고 얘 따로, 얘 따로, 얘 따로, 얘 따로 하시면 최악이에요. 무조건 시그마 하나 안에 있는 이런 곱의 형태는요. 전개를 한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지 이 상태로 푼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. 제발 주의해줘요. 곱하기 안 돼. 시그마의 곱을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다고 우리 마음대로. 됐어요? 자, 그래서 우리 얘 바로 계산을 해봅시다.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얘 전개해야 돼요. 전개하니까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이제는 그냥 푸시면 되겠네요. 합이니까 따로따로 해도 상관없다고 이제는. 곱일 때 안 되는 거지 합일 때는 상관없어요. 자, 그래서 k제곱 공식은 뭐야? 6분의 n, n 플러스 1, 2n 플러스 1이니까 n이 10이죠? 10 곱하기 n 플러스 1, 11 곱하기 2n 플러스 1, 21 자, 플러스 k, k의 공식은 뭐예요? 2분의 n, n 플러스 1, 2분의 n, 10 n 플러스 1, 11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2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요거 하다가 계산 힘들어 그래서 얘 그냥 마이너스 2 쓰시면 안 되죠. 마이너스 얼마? 20 상소에서 실수 많이 하니까 10이랑 만나서 가야 돼요? 됐습니까?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끝나는 거네. 자, 계산합시다. 짠, 짠 하니까 5되고 얘 짠 하니까 얼마? 7, 짠, 짠 하니까 5가 되죠?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한 식은 어떤? 5, 7에 35 곱하기 10이라니까 385, 55 엄마, 뭐야 이거? 쇼, 짠, 55 마이너스 20 이렇게 자,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계산하니까 35고요. 385랑 35 계산하면 5 올라가서 40이고 420이 되겠네요. 420 그래서 요 문제는 진짜 간단한 계산 문제고요. 시그마 이용해서 시그마 공식 왜였는지 파악하는 거란 말이야. 그래서 요런 거는 한 20문제만 풀어보세요. 20문제 정도? 20문제 정도 풀어보면 뭐 계산 틀리겠어 이거? 뛰실 줄 알 거 아니야. 고배만 주의하신 상태로 이 계산은 필수적으로 필수적으로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연습이 많이 되셔야 됩니다. 그래야 우리가 3점짜리, 4점짜리 특히 4점짜리 문제를 접근하려면 계산에서 막히면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. 정답은 얼마예요? 420이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